안녕하세요. 판례원공부 5분장료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원공부 민사 형사피해 구조금과 사용자 공제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287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고 피고는 범죄자의 고용주의입니다. 모테일 종업원이 범죄를 절여하는데 모테일 주인이 피고가 되는 거죠. 물론 종업원도 같이 피고가 되는데 쟁점이 된 것은 고용주가 쟁점이 된 겁니다. 내용은 유족들이 승소한 거죠. 파악이 환속되는데 내용을 보시죠. 이 가해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가해자가 2019년 8월경 손님으로 온 망인이 잠들어있던 방에 들어가서 망인을 살해하고 은닉합니다. 아마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살해하는 경우죠.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이어서 가해자, 종업원과 피고, 고용주인, 모텔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선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간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유족, 구조금 8,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원심은 이 8,800만 원에 대해서 손해액을 배상을 한 다음에 가해자, 모텔 종업원에 대해서 손해액 전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용을 했고 피고, 고용주인에 대해서는 재산산 손해를 70%로 제한을 했어요. 고용주인에 대해서는 다 부담할 수는 없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70% 정도 부담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8,800만 원을 어떻게 공지할 것이냐, 특히 종업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지해도 되겠죠. 문제는 고용주에 대해서 전액 공지할 거냐, 아니면 30% 참작된 거, 그 부분에서 먼저 공지하고 나머지만 공지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고용주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을 어떻게 공지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 구조금 지급 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그러니까 피해 구조금을 이렇게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살인을,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보상을 일부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위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해서만 과실상계를 저격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범죄자에게는 4억 원을 배상하라, 사용자에게는 3억 원만 배상하라 이렇게 할 경우에 다액 채무자의 범죄자 본인에 대해서는 전부를 배상하지만 고용주는 3억 원을 배상하게 되죠. 그럼 8,800만 원을 어디서 공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액 채무자의 범죄자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부분에서만 공지하라. 즉, 1억 원에 대해서만 8,800만 원을 공지하고, 모트웰 주인에 대해서는 공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 구조금이 1억 2천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그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액 채무자가 공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위험부담을 지금 피해자가 국가가 대신 받음으로 부담하게 되는 게 범죄피해자 구조인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자에게 먼저 공지하게 되면 그 무자력의 피해자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무자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대유하는데 그 무자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해자가 부담하는 단독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공지를 하고 나머지만 사용자인, 부진의 연재 채무자인 사용자에게 함께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모트웰 주인에 대해서는 공지할 금액이 얻게 되는 겁니다. 즉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의 자력 유무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달라지지 않도록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 국가는 구조금을 대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받은 구조금에 대해서 고용주 등이 부진전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판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범죄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부분을 먼저 공지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진연대 채무자인 고용주에 대해서 공지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구조금이 단독 근본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잘 이해하시고 이런 범죄피해자 부조금에 있어서 공제가 약간 다르다. 이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